스타드 소리, 건너편 오! 뭐야! 오토바이 하나 기절, 하나 기절 나이스! 아, 나 들켰다 내 앞집 하나 기절 내 앞집 하나 더 대거리만 까는데? 팀킬인데? 2번 집 바깥으로 돌게 저 담벼락 뒤 바삭 바삭 아쉬운걸? 내 집 한 기절 바삭 담벼락이 안아 점프샷 별로네 그거 완전 피일 때 해야돼 너라는 저 담벼락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가사 안녕하세요? 한 명?